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광버스 승기사. 승기사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성천리라는 데서 관광을 갑니다. 동네에서 관광을 가고요. 자, 밧데리는 연결이 됐고, 임박터만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됐고요. 임박터만 연결이 되고, 차 문을 열고. 자, 들어갑시다. 시장을 흘러가겠습니다. 시장을 흘러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고, 또 자네에서, 이상이 없나? 이것도, 기회를 한번 갔다 보겠습니다. 어제께 청소 다 깨끗이 했는데, 쓰레기를 그물망에다 또 하나씩 놔두고 갈 수가 있거든요. 멋있습니다. 깨끗이 청소해 놨고요. 제가 나오겠습니다. 송천동에서 마을분들이 통영으로 야이해를 떠나고 있습니다 음식은 다 이렇게 해갖고 왔구요 머릿고기 맛있겠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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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까지 다 준비해서 다 주시네 바깥스 의자가 편하게 지었습니까? 바깥스하고 주셔 네 이렇게 단초로 가신 게 좋네 내가 또 유튜버를 한다니까 아 유튜버? 관광버스 승기사라고 치면 다 내가 놀러 간 사람들 거 또 했던 거 바깥스 좋네 여기는 이렇게 바깥스하고 주셔 대답을 빨리 빨리 해야지 바깥스하고 주셔 왜 하자 이제 해야지 선바드 아 나와봐 이거 뭐예요 사장님? 저 마이크 아 이러보세요 서랭 마찬가지 카메라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아저씨 아저씨 사장 만들고 얼마나 이끄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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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저씨 다음에는 여기 이제 제주도를 또 한번 보러 가죠 아저씨 오이 뭐 온 얘길 안 받으면 아 아 아 아 여기는 선진강 유개서 여기서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다 오셨죠? 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이렇게 약공단이 있었는데 아니 약공단이가 있다고. 아까 전에 약공단이나 샀기잖아. 멀미약이랑 견미가 있어. 바장 아니면 소가 고추 이런 데서 계속 내려놓은 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육대장을 갖다 넣어보지 그럼 나 한번 바꿔야 해. 뭐 내가 그거 찌어버렸대? 흘러오는 것 같아. 되게 찌겄어. 이런 색. 아니 아까 이 차에서. 혹시 왜 모자 자도 됐구나. 네. 여러분께서는 동양의 나포리라는 동양에 올렸습니다. 여기는 나포리를 좀 담게 여기에서 모든 건물이 하얀색. 페인트를 하얀색으로 하얀색이네. 거의 아파트도 하얀색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미륵도. 여기가 미륵도라고 이쪽에가 일본 1인들이 여기가 많이 닫았었어요. 옛날 일정때. 그래서 이쪽으로 해저터널. 지금 발의를 놔 가지고 차가 운행했지만 일정때는 여기가 해저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왔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저들은 없어있습니까? 이제 도보로 걸어다닙니다. 이제 해저터널. 차는 못 다니고 이제 도보로 건너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도 흰색을 많이 주차해져요. 차가 멋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을 가장 좋아한다며 기계가 좋아해요. 여러분이 안좋아? 나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여? 어디를 보여? 그래갖고 사람 숫자를 싫어해. 응 쓰레기 쓰레기를 다 다 갖고 합시다. 농장에 가면 이렇게 손이 손이 다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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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밥 먹었습니다. 저기 저 화장실 가면서 저기 건물 가게 한번 구경하고 갑시다. 아 아 충청 건물물로 고 고 여기는 통영 유람산 서착장이 되겠습니다. 유람선들이 많이 서있네. 일도 못 나가고 태양호 등등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도도 가고 또 한산도도 가고 그렇습니다. 선인들이 이거 타고 가자고 그러니까 비싸다고 안 가신다네. 그래서 케이블카, 미륵산 케이블카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고 케이블카 타로 전천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국같은 애 완전히 완전히 멋집니다. 여기서 이제 관광차들 좀 들어오니까 장사돼요. 2층이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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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6층. 2층. 1층. 6층. 2층. 6층. 5층. 6층. 5층. 2층. 6층. 고렁이 알갓도 나가네. 고렁이 알갓도 나가네. 2층. 6층. 6층. 저기요, 수동에 커백 있습니다. 26만 6천 원이요. 맞아, 괜찮아요. 좀 안 깎아지는데? 좀 안 깎아지요. 경로는 1천 원 할인 많이 했잖아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경로는 얼만데요? 1만 1천 원입니다. 1천 원? 3천 원 할인이에요, 3천 원. 명함 있으세요? 명함 있어요. 명함 없어요. 가집사 이수요. 가집사 이수요. 아까 지금 가집사 이수요? 차에 놓고 와가지고요. 아이는 초등학생 1명이고요. 어린이 2명인데 성건석 이것을 관광버스 기사한테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말 계산해가지고 정산해서 담배값을 주는지 커피값을 줄지 모르겠지만 기대하고 해갖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통영 페이지어 터널이 되겠습니다. 100년 전에 개발한 일본 시대 때 개발한 것이랍니다. 지금은 차는 안 다니고 도보로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천유개소에서 해 떠온 거 통영중앙시장에서 해 떠온 거 먹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차를 확실히 변갑습니다. 앞뒤로 차들이 많이 돼 있네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을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왔다 보니까 차가 더 잘 안 들였더니 내꺼 좀 내꺼 좀 내꺼 좀 저 복성 기차 마을에 왔습니다. 기차 마을에 왔는데 뭐 저 가서 한번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관광차들이 다 왔네. 그래서 저도 한번 구경 한번 하겠습니다. Jahrgeane가 분위기가 인ст해서 기다렸습니다. 나와 croat lean 장 feel 영 중 hull 소량 앞뒤로 꼉 꼉 꼉 꼉 야간시간인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저거는 입장권 끊는대고 멀리서 끊으셔야되는데 저사람들은 나는 그냥 입장권도 안 끊고 돌아왔는데 그냥 통과하네 기차가 여기 서있고요 기차는 실제로 운행하는 기차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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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이 너무apan cadmation 수납은 으 으 으 으 으 으 너 어쩌그러는 또 정리권 역시 장미 축제 니까 장미꽃이 빨 수가 없죠 아이 좀 가 으 빨고만 다 정리죠 바나나 벽에 열렸어요 아직 새끼인데 여기서부터는 장미 밭입니다 종류가 여러가지로 분포되어 있네요 기차타고 떠나시라 아주 멋져요 저쪽에는 공연원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니까 haar표yan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